올해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타는 게 금지됐지만 뭐가 되고 안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서울시가 버스 반입 여부 음식물을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.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먼저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입니다. 가벼운 충격, 즉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내용물이 밖으로 새거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테이크아웃 음료,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,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이른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은 불가합니다.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성격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차 안에서 먹지 않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능합니다.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, 피자,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, 따지 않은 캔, 밀폐형 텀블러와 보험병에 든 음식물을 덜 수 있습니다.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와 어류, 육류 같은 식재료 등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시내버스 반입 불가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시민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. YTN 근호진입니다. 지금부터 시내버스 했습니다.